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서민 교수가 기생충학을 하신 분이죠. 진중근 씨하고 서민 교수가 좀 자주 또 다투기도 하고 그렇겠는데 서민 교수의 오늘 글을 제가 접했는데 좀 아쉽네요. 당국대학교에 기생충학을 하신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을 겁니다. 핵심과 본질을 살짝 그냥 비껴나가는 그런 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좌파선동에 속아서 괜찮은 정치인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주 비중 있는 그런 칼럼인데 아무튼 주말은 조선일보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런 섹션 같은데 서민의 문파타파 서민 교수가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이제 글을 쭉 읽어보도 보니까 그래도 이런 아쉬움은 남는다. 작년 6월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지 않았던들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다시 김영민의 말을 들어보자 이준석은 협상에 서툴고 여론종에 의지하는 정치인입니다. 개인의 정치와 당대표의 정치는 다릅니다. 공개적으로 해결할 일보다 비공식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일들이 많은 역할입니다. 그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소셜네트워크를 택하고 회의보다도 라디오 출련으로 압박하고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보다 좌표를 찍고 팬덤으로 조지면 온 나라의 좌파 언론은 국민의힘 내홍 여론을 만들기 위해 그를 이용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김영민이라는 작가가 쓴 글을 서민 교수가 이렇게 인용을 했네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지 않았던 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나 쓰는 사람들 대부분은 진짜 문제를 그냥 잘 언급하지 않죠. 그거는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본질과 핵심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해법이나 문제에 대한 진단이 완전히 엉뚱한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은 그냥 당원들이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뽑았으면 억울하지 않지만 당원들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된 진단이 되도록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그렇게나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진짜 문제를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본질을 언급하지 않고 핵심을 언급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A인데 문제는 B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글을 쓰니까 해법이 엉망칭찬인 거죠. 그리고 대중을 다 호도로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공병호 칼럼을 2021년 12월 28일 꽤 시간이 흘렀네요. 이준석 대표의 거침없는 자기 피할 행위를 보면서 누가 그를 당선시켰는가라는 근본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이준석은 정상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 번 당시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된다. 외부 개입에 의한 통계적 변칙은 확연하다. 이렇게 2021년도 12월 28일 날 공대일리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한 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선거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달 거리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선거는 다음 해의 패턴을 따른다. 첫 번째 단계 여론조사 기관이 잇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분위기를 잡는다. 두 번째 단계 여론조사 결과에 맞춰서 언론들과 농객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합리화하는 박수들 뒤를 따른다. 세 번째 단계 여론조사 결과에 맞는 선거 결과가 만들어져 공개된다. 선거 결과를 조작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아주 유의미하게 관찰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지난해 연말에 2021년 12월 달에 이런 걸 썼습니다. 여기서는 당대표 선출 결과를 살펴본다. 누가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선거 결과 100%는 당원 투표 70%와 여론조사 30%의 합산으로 결정된다. 놀랍게도 국민의힘 당내 선관위는 거의 대부분 선거 과정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여론조사 30%는 이준석이 나경원을 포함한 4명이 얻은 득표율 총 합계보다도 무려 17.5%포인트 더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한 명이 나머지 뭡니까 당대표 후보 4명보다도 17.5%를 더 얻은 겁니다.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이루어진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냥 여론조사를 맡았던 측이 제공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그래서 역선택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주관하는 측이 여론 결과를 만들어서 제공해도 사실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다. 검증이 없는 선거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30%의 역선택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선거인단 70%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들에게 제시한다. 당원 선거인단 32만 명이란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투표 11만 9,065표 ars 투표 3만 129표라는 두 가지 표본 집단이 사용되었다. 대부분 여론조사는 샘플 수가 1천 개 정도이다. 그런데 모바일 투표 약 12만 ars 투표 3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표본수다. 표본수가 이처럼 크다는 것은 통계학의 기본 개념인 큰 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모집단으로부터 충분히 큰 표본을 뽑아서 표본평균을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모집단 평균과 같아진다. 여러분 그런데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당원 선거인단의 특성 모바일 투표의 특성 ars 특성의 특성이 모두 다 일치해야 된다. 모집단의 특성과 그 밖의 두 가지 표본집단의 특성이 거의 일치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준석에 대한 ars 투표 지도하고 모바일 투표 지도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설령 득표율에 차이가 나더라도 오차범위가 0에서 3% 내에 머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나경원 모바일 39.36% ars 47.1%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39.36% 47.18% 이준석 39.62% 28.70% 조작이 힘든 ars는 이준석이 28.70%밖에 못 얻었는데 모바일 투표가 39.62%가 나온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작이 어려운 ars에서 나경원이 47.18% 얻었는데 모바일에서는 크게 줄여서 39.36%밖에 못 얻은 겁니다. 나머지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ars 18.95 모바일 16.29 비슷합니다. 조경태 ars 2.60 모바일 2.99 비슷합니다. 홍문표 ars 2.58 모바일 1.73 비슷합니다. 대부분 0의 3 범위라는 겁니다. ars 투표의 경우 득표율은 나경원 47.18% 대 이준석 28.79%를 기록했다. ars는 결과가 남기 때문에 음성 녹취가 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작이 쉽지 않은 투표 방식이다. 나경원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기록했다. 그런데 모바일 투표 경험은 아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나경원 39.36% 대 이준석 39.62%를 기록했다. 꼭 같은 모집단 32만 명을 상대로 약 12만 명의 표본집단 1, 약 3만 명의 표본집단 2의 표본집단을 출근했는데 아주 딴판의 결과가 나왔다. 이준석이 건수한 차이로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 통계학의 기본 개념이나 법칙에 의하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결과를 제가 요약한 게 이겁니다. 나경원과 이준석이 무려 뭡니까? 7, 8% 대 11%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조작이 어려운 것은 상대적으로 ARS 투표입니다. 음성이 남기 때문에.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다 오차범위 0에서 3% 냅니다. 하단에 나경원과 이준석을 제외한 3인의 경우는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득표율이 대부분 3% 이내다. 오차범위 내 있음을 뜻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원 선거인단 32만 명으로 뽑은 두 가지 표본집단 모바일 투표 그룹과 ARS 투표 그룹의 특성이 거의 같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준석과 나경원이 모바일 투표와 AR 투표에서 거든 득표율 객차는 플러스 7.82%와 마이너스 10.92%다. 표본업자 3% 훨씬 상해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다. 이렇게 큰 오차는 나올 수가 없다. 조작이 되지 않는 정상상태에서 출연하기가 힘든 오차다. 다시 말하면 32만 명의 당원으로 구성되는 모집단에서 각각 12만 명과 3만 명의 표본집단을 추두를 했는데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 평균값이 완전히 단판이라는 이야기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모두가 침묵하고 말았다. 이것은 통계학의 기본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다. 이런 결과는 한쪽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모바일 투표입니다. 자연스러우면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올 수 없다. 통계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될 정도로 이변이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통계적 변칙이라고 용어를 사용한다. 조작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용어라고 보면 된다. 조작이 있었다면 ARS 투표보다 모바일 투표에서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맹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검증도 하지 않았다. 모든 투표는 검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투표를 특정 조직에 맡기는 과정부터 투표 결과에 대한 검증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니까 저렇게 당이 내홍에 휩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왕이 공격당하고 이런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불의에 침묵한 비용 청구서를 받은 겁니다. 불의에 침묵한 국힘당이 불의에 침묵한 불의에 입을 담은 그 비용 청구서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직선거에 입을 다물음으로써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비용을 앞으로 오랫동안 치르겠죠.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뿐만 아니고 그 이후를 벗어나서 지금 세대와 태어나지 않는 다음 세대까지 이미 태어난 세대와 태어나지 않는 세대까지 비용을 치르겠죠.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적 사례를 갖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추론을 하고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밀려오기 전에 대비를 하죠. 그런데 우둔한 사람은 이런 것이 다 공개가 되더라도 막상 구체적인 문제로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놓고도 국힘당은 선거 검증 한 번 안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사실 국민들이 좀 고통을 당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사실 젊은 날 이렇게 숫자나 이런 것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즘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딱한 것이 그렇게 배운 사람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학벌로 좋은 사람들도 많고 이런데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진실성이 없고 진지함이 없을까 이런 도표를 보면 뭔가 의문을 갖게 되고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이익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죠. 이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가 샘플 수가 뭡니까 수만 명에 해당하는 건데 12만 명하고 약 3만 명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나경훈이 모바일 투표가 12만 명이 이름 참여하고 ARS 투표가 3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나경훈이 모바일 투표의 39.36%를 얻고 ARS 47.18%를 얻습니까 그래 그 차이값이 뭐죠 7.8 몇 퍼센트 나옵니까 그건 제가 단언하건대 미친 결과입니다.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서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서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은 ARS 투표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럼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대책 없는 국힘당이고 대책 없는 나라인 겁니다. 당내 경선은 그대로 뭡니까 공직선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준석은 어떻게 여러분들 엄성이 남는 ARS 투표에서는 28.70%밖에 당원으로부터 못 받았는데 어떻게 뭡니까 아무것도 흔적이 안 남는 모바일 투표는 39.62%를 받냐 이야기죠. 10% 이상 차이가 어떻게 나냐 이야기죠. 표본 집단 수가 12만 명하고 3만 명인데 다 그러니까 윗선이고 거짓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불이한 나라가 앞으로 비용을 얼마나 치르겠습니까 비용을 얼마나 치르겠냐고요 비용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처먹고 옳은 일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게 다 그냥 옳은 것과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이 다 뒤집어졌으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참 그 당시 이제 2021년 12월 달에 제가 쓴 글인데 글을 깔끔하게 잘 썼네요. 누가 글을 당선시켰는가 이때는 좀 열정도 있고 해가지고 글도 좀 쓰고 했는데 이제는 뭐 이런 것도 시들합니다. 이때는 어떻게든 뭡니까 이 나라를 정상으로 해야겠다 해서 공대일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하면은 기록에 남으니까 그래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기사를 썼네요. 지금은 뭐 시들해가지고 너희야 망하든지 어떻게 하겠냐 알아서 해라 이만큼 이야기했으면 나도 됐다 할 만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참 딱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모든 선거가 다 흐릿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 검증을 하자고 하면 뭡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위협하고 탄압하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